닥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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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돈 없이 못 사는 한돈 전문가 닥터돈 서 3명입니다. 저는 지금 을지로에 있는 고잉 메리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왜 와 있느냐. 바로 이 을지로 한복판에서 한돈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 닥터돈 서 3명 출동! 했습니다! 이곳 고잉 메리에서는 정육점에서만 만날 수 있던 제품을 여기에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상온에 있는 제품들 또한 구매도 할 수 있으며 바로 조리된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아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얼른 들어가 보실까요? 고잉 메리 나의 동료가 되라 이렇게 메인 입구에 위치해 있는 한돈인데요. 냉장고, 냉동고 안에 한돈 제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을지로 한복판에서 정육점도 아닌데 한돈을 만날 수 있다니 와우 정말 언빌리버블 판타스틱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탑 맘마미야 이렇게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국밥과 이렇게 맥주 안주에도 어울리는 우리 루포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HMR 제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넛징 제품들이 가득 있으니까요. 고르는 재미 또한 넘쳐난다고 할까? 이거 좀 보세요. 거의 뭐 넌 앉아서 먹기만 해 내가 구워줄게 좋습니다. 주문을 한번 해볼까 한데요. 한돈 접시고기 삼겹구이 하나 혼자서 먹으니까 목살구이 하나 항정구이 하나 돼지 생갈비구이 하나 셰프 반찬 샘플러 하나 월간 데이어퍼 와인 샘플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하니 이렇게 카드를 하나 주시는데요. 카드를 보시면 한돈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런한 한동 가이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고잉 메리만의 추천 페어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동과 어울리는 역시 가장 우아한 레드 와인 한 잔 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치얼스 그대에게 치얼스 자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자 시식해 보겠습니다. 육즙 육즙 찰자 야 요놈 봐라 야 멈출 수 없고 이 아우 정말 경건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한돈입니다. 와 너무 정말 너무너무 너무 맛있다.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쫄깃한 항정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항정살은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입에 와 와 와 와 피디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한동 사랑해요 갈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이 갈비만의 단단한 식감과 쫄깃한 식감 아 저 오늘 개 탔는데요. 너무 맛있다. 마지막 목살이 빠질 수 없죠. 자 이번엔 파무침과 함께 소스도 찍어서 너무 맛있다 진짜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화가 나 너무 맛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지상 낙원? 아니 천국인가? 어 요즘 집콕 정말 많이 하시죠? 아 우리 돼지 한돈을 맛보려면 외출을 해야 하는데 나가기는 꺼려지고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 고민 탑하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잉 메리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한돈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데요. 그대 그대 안전하게 집에 있어요 갓성비를 제대로 갖춘 한돈을 구워서 집으로 배달해 줄게 아 배달 팁은 무료 무료로 그냥 갖다 드릴게 두 번째 메리오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캠프닉을 가거나 피크닉을 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자 메리오더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방문을 해서 찾기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아주 큰 서비스죠. 벌써 나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한돈이 먹고 싶을 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메리오더로 주문한 한돈 들고 집에서 한돈 한 점 더 해야겠어요. 한돈은 사랑이니까 놓칠 수 없잖아. 을지로 고잉 메리에서 만난 한돈 정육점이 아닌 곳에서 한돈을 만날 수 있다는 이 기쁜 마음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였다. 직접 구워서 주는 한돈 구이의 맛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잉 메리에서 추천한 페어링 와인과의 조합은 미쳤다. 마치 고잉 메리 선상위의 만찬에 초대받은 느낌이랄까. 거기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해 주니 그야말로 한돈 파티 준비 완료다. 앞으로 고잉 메리에 있는 한돈 완전 강추 대강추다. 고잉 메리 고잉 메리 고잉 메리